메달을 노렸거든요 무척 실망하는 모습이구요 자 헝가리산 수 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반주 없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입장 시간이 가장 조용합니다 계속 튀기면서 콜라보레이션 난도를 하고 있네요 그러한 기초 수구 기술도 또한 콜라보레이션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콜라보레이션 최저 6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체에서는요 대형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의 형태의 부정확한 부분에 있어서도 0.1의 강점이 계속 주어질 수 있습니다 수구 조작을 하면서 계속 대형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본인이 가야 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빨리빨리 확인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겠죠 자기 연기를 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느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약간 실수가 있었죠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각 선수마다의 감점이 주어지게 돼요 선수관의 움직임이 끊기지 않게 계속 잘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회전을 하면서도 대형이 깨끗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0.5점의 회전점프 그리고 수구 사이를 통과하는 콜라보레이션 난도 그리고 회전 난도로 계속 움직여지고 있네요 수구 아래로 선수 위로 한 명이나 두 명의 선수가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면 0.3점의 가치가 부여지게 됩니다 네 헝가리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를 마쳤습니다 메달권에는 영향을 못 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벨라루스가 금메달 이태리가 은메달 러시아가 지금 동메달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실망할 국가는 역시 자국 선수들이죠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을 텐데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아마 단체전에서도 한 동메달 정도는 분명히 노렸을 것 같은데 너무나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순위가 쉽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금과 같이 수구를 놓치게 되면 0.7점의 감점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러한 신체난도를 할 때도 다섯 명이 반드시 동시에 잘 수행을 해야 되고요 선수 개개인별로 수구의 능력이 아주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헝가리 선수를 끝으로 단체종합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체코 선수들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28.700으로 16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체코 선수들도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네요 마지막으로 헝가리 선수들의 성적이 나올 텐데요 역시 메달권은 바뀌고요 22.725 24위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벨라루스가 금메달 이탈리가 은메달 러시아가 동메달을 땋게 됐고요 스페인이 4위 불가리아가 5위 중국이 6위 의미가 있네요 일본이 또 8위입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들 뭐 순위패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요 독일이 9위 스위스가 10위 그리스 11위 대한민국의 성적이 궁금한데요 그 다음 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18위로 이제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있었던 우리나라 선수들 최선을 다했거든요 공봉 경기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준비했습니다